반윤희라고 하는 분이 페이스북인 것 같은데요. 너무나 한마디로 잘 정리를 해놨어요. 비공개 사유는 비공개이고 그 사유는 비공개이며 그 비공개 사유를 비공개하며 그 사유 또한 비공개이다. 왜냐하면 비공개이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경찰이 했다는 겁니다. 파헤치라고 공개하라는 여론이 있는데 그래? 파헤치고 까발릴 연예인 어디 없나?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성균을 저렇게 죽였다는 거잖아요. 반면에 이번에는 범인을 정말 보호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놀라울 정도입니다. 왜 가해자를 보호하죠? 그러니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경찰의 과거 행태와는 180도 다른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를 의미하고 있는 극우 유튜버들과 허위 사체를 펼치고 있는 그런 자들은 버젓이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재명 대표는 지금도 여전히 피습을 당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죠? 가해자를 보호하고 있죠. 그래서 공개를 안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지 않냐는 의문이 들고 그러니까 가해자를 보호하고 있죠. 가해자를 범인을 그리고 범인이 외부와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는가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이 들어요. 네. 저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추정입니다만 만약에 배우가 있는 사람이고 실행을 한 것이다. 킬러로서. 그랬다면 지금 상당히 신경이 안 좋을 거거든요. 불안 초조하겠죠. 실패했는데 나도 이거 어떻게 감옥 안에서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돈도 못 받겠네. 불안할 거 아닙니까 그런 신경의 변화 때문에 진실을 얘기할 위험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통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혹시 이 사람을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그러면 결국은 이자에게 지금 진행되는 변호사도 지금 사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자는 철저하게 검찰의 손아귀에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시키는 대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대한 살려주는 쪽으로 할 테니까 우리말을 들어라 이렇게 유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래야 네가 못 받는 돈도 나중에 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회유를 할 수 있죠. 이건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보면 예전에 그 프락치들 그 프락치들을 갖다가 이제 처음에 회유하고 해서 이제 프락치를 만든 다음에 그 프락치들이 일정한 건들을 갖다가 수행할 때마다 했던 짓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프로의 솜씨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칼 솜씨가 네. 아마추어가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또 한 가지 사람이 프로라고 느껴지는 것은요. 네. 위장술이 프로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잠깐만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네. 우리 이거 이거 이 뉴스를 보고 우리 소장님께서 심지웅을 갖다가 더 굳혔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이거 좀 설명을 좀 부탁드려요. 이 뉴스는 사실은 이재명의 살해 미수범이 이제 이동하는 그런 과정에서 기자가 물어본 거예요. 네. 난 그 기자도 또라이라고 생각하는 게 기자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이재명 대표님께 하실 말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아니 방금 전에 경찰의 브리핑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확신범. 확신범이라고 얘기하고 그렇죠. 이재명을 죽여야 나라를 구할 수 있다고 했던 놈 아닙니까? 그렇죠. 경찰 발표에 의하면 발표에 의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단독 범행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발표 그 어지러운 동선 500km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차례 살해할 수 있는 공간을 탐문하고 다녔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한테 기자가 던지는 질문이 이재명 대표한테 뭐라고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건 난 기자로서 자격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쨌든 자격은 없지만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답변을 꺼내게 만들긴 했죠. 네. 이렇게 답변을 꺼냈습니다. 확신범이라면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확신범이라면 이렇게 얘기 안 하죠. 확신범이라면 구국의 결단으로 한 일이다. 아쉽다. 나를 미워하지 말라. 뭐 등등. 우리 안중근 의사라든가 그렇죠. 그다음에 또 여러 열사들 윤봉길 의사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개인적인 원한은 없다. 그렇죠. 그렇지만 나는 일본을 응징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지른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확신범이죠. 그렇죠. 그래서 안중근 의사도 사실 이또 히로미를 죽이고 나서 구호 외치지 않습니까? 자기 정치적 신념을. 대한민국 만세. 이걸 외칩니다. 대한독립 만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치범 정치적 확신범이었다면 저는 그것도 대단히 의문스럽다는 거죠. 이 범행 이후에 자기 정치적 신념을 밝히려 했을 거예요. 실제로 그 변명문으로 밝혔다고 간접적으로 우린 알고 있죠. 경찰한테 들어서 현장에서 얘기한다는 얘기죠. 보통은. 보통은 현장에서 얘기하죠. 범행하고 나서 그렇죠. 만세 부른다든가 아니면 이재명 저격을 하지 않으면 나라를 어떻게 자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끌려가면서도 얘기해요. 보통은. 아무 말도 안 한다. 아무 말도 안 해요. 이 사람은. 딱 일을 끝내고 나서 잡히자 그다음부터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것에 끌려가죠. 조용히. 그리고 조용히 있다가 우연히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할 말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걱정 기처들을 대상했다. 이건 개인적 감정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서양 영화 미국 영화들 중에 킬러들 나오는 영화법 나오죠. 죽일 때 퍼스널 개인적 감정은 없어. 그런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할 말 없냐 하면 미안하다. 미안하기는 왜 비즈니스 차원에서 했으니까 이게 부지붓고 시간에 튀어나온 것은 경찰이 발표한 확신범 정치적 확신자 또는 극단적 정치적 광신자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이런 사람의 말과 행동은 아니죠. 저거는 여러분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 정말 적극적으로 다뤄줘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소장님께서 한 1시간만 면담하면 이 자가 단독 범해를 하는 주관적 신념이 경도된 습격범이라고 습격범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경찰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주관적 신념이 경도되어 있는 그런 단독 범행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자가 중간에 이제 여러분들 경찰 송치 결정서에 제가 어제 심의하 시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오냐면 평산마을까지 갔다가 울산역으로 가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부산역으로 향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근거가 뭐냐.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칼 품고. 칼을 품고 있는데. 칼 품고. 그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힐러든 확신범이든 이게 가능해요 이게? 즉흥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이런 계획을 못 세워요. 제가 계속 얘기한 게 뭐냐 하면 이 정도라면 주관적 신념 경도된 이란 표현은 극단주의자라는 얘긴데요. 그렇죠. 광신도. 정치적 광신자나 극단주의자인데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정신건강이 나쁘기 때문에 자기의 정치적 의견을 굉장히 과격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뭘 하나 탁 던드리잖아 그러면 그냥 막 쏟아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하고도 잘 싸워요. 약간만 건드리면 폭발적으로 화를 내기 때문에. 그래서 대인관계가 안 좋고 주변에서 꺼리는 사람으로 낙인이 지키는 쪽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회적 고립 때문에 테러 조직으로 들어가는 게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처럼 행동을 못 하겠죠. 고도의 위장수를 쓸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민주당 당원으로서 위장 당원으로 활동한 게 한 1년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 1년 동안 안 들켰 거 아닙니까. 안 들켰어요. 접촉이 하나도 없었던 건 아닐 텐데. 심지어 이제 주변 사람들 중에서는 이 사람이 극우라는 본질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가령 이제 이 사람한테 계약을 갖다가 성사시킨 그 소비자 같은 경우는 계약을 성사시키면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겠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내가 이 계약을 하는 사람이 돈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나한테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물건들을 갖다가 나름대로 줄 수 있는 그런 사장이라고 생각할 때는 이 정치에 대해서 아주 과격한 말이 막 튀어나왔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주변에서 봐서 약간 진보적인 것 같다. 뭐 이런 사람들한테는 민주당원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통제를 잘한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접촉이 별로 없었다 쳐도 제일 의심스러운 것은 범행을 실행하기 위해서 차로 이동을 할 때 누가 태워줬지 않습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네. 한 시간 동안 동승자가 있었습니다. 네. 공화마을에서 평산마을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한 시간 동안. 대화를 하기 시작하죠. 그 안에서. 그 대화 와중에 나온 말이 왜 그렇게 이재명 대표의 사인을 받으려고 하느냐 사인에 집착했다 그러죠. 네. 그러자 그 사람이 아는 지인이 꼭 받아오라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더 주목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한 시간 동안 이상하다는 느낌을 안 줬다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그러니까 의심스러워 의심을 살만한 말과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인 얘기 빼놓고는 의심할 만한 게 전혀 없네요. 그것도 이 사람은 의심 안 했던 거죠. 사건 터지기 전까지는. 누가 받아오라 그래서 진짜 받으러 가나 보다 했겠죠. 그럴싸한 이유잖아요. 그런데 사인은 보통 지인이 받아달라고 해서 그렇게까지 쫓아가는 사람은 드물긴 하죠. 우리 저 피디님은 여자친구에게 사인을 받아주기 위해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랑해야 되는 거지. 그 사람을. 그 사람은 그렇게 그냥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애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사인을 받아주는 거지. 예를 들어 딸을 너무너무 사랑해. 딸이 BTS에 사인 받아달라고 했어. 그럼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러니까 그걸로는 의심을 하기는 좀 힘들다는 얘기고 그 자체로는. 그런데 문제는 이 대화 과정에서 사람이 범행을 하러 가는 과정이니까 평소에 위장술도 그렇지만 복잡하거든요. 아까 경찰 발표대로라면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했다면서요. 그런 정도로 동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사람이 범행을 앞두고는 심경의 동요가 대단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행위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면 그 안에서 초조한 기색을 보인다든가 이상한 말과 행동을 한다든가 해서 의심을 할 가능성이 충분하단 말이죠. 평범한 사람이면. 그럼 이 사람이 내려서 얘기했을 거예요. 차에 타고 온 사람이 좀 이상하다. 주시해달라. 이럴 수도 있었는데 그런 의심을 전혀 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위장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 정도면 대단한 거예요. 위장술에도 풀어야죠. 제가 볼 땐. 아니.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진짜 또 중요한 사례 하나가 생각이 난 게 정복과 형사가 네. 대화가 있었죠. 그러니까 사건이 벌어지게 한 시간 전쯤에 거기를 서성이고 있으니까 이상하게 보여서 가서 대화를 했다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아주 당당하게 자기가 사인받으러 왔다. 종이도 보여주고 이러면서 통과. 정복과 형사는 속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정복과 형사가 공범이었거나 진짜 속을 만큼 얘가 철저했거나 철저했다고 지금으로서는 가정해야 될 텐데 공범이 아닐 경우 보통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는 건 둘째시고요. 어디 숨어서 담배 피해서는 안 되는 데서 피다가도 경찰 다가오면 놀래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보통 사람들의 심리죠. 이 사람은 그야말로 암살 테러 살인을 하려고 작정하고 거기 가서 대기하고 있었던 상태인데 전혀 감정적 동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정복과 형사를 속여넣길 정도면 학생운동을 해보셨으니까 경험하셨겠지만 우리가 막말로 속에다가 무슨 화염병 화염병까지는 아니고 금서만 숨겨놔도 경찰이 저 앞에 불신 공문하고 있으면 도망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거기 어떻게 닿아가지고 당당하게 가서 대화하고 대화뿐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사인지를 보여주면서 여기다 사인 받으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나이가 67세인데 맞습니다. 위장술에서도 프로 자기 통제력도 프로급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렇다면 저거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광신자 정치적 광신자나 극단주의자에 잘 안 맞는다는 거고요. 뭐 그런 프로 성향을 가진 아주 철저한 쉽게 하면 암살자의 자질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더라도 단독 범행은 힘들어요. 이거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그렇죠. 단독 범행이 힘든 이유는 뭡니까 그 장기간에 걸친 계획 그 다음에 그거를 추적하는 데서는 돈도 소요되고 시간도 써야 되고 그리고 칼 쓰는 것도 연습을 혼자 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칼 가는 거는 뭐 그러다 쳐요. 인터넷 보고서 했다고 치는데 경동맥 부위를 정확하게 찌르는 연습을 일반인이 그냥 인터넷 기사나 이런 거 찾아가지고 연습을 했다. 이것도 사실은 납득하기 좀 어려운 주장이고 그 다음에 그런 주장 연습을 충분히 했다 쳐도 현장에서 그것을 한 번에 결행해서 성공시키긴 더더군요. 그렇죠. 네. 일반인일 경우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군가가 조력자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특히 광진적 성향이 있었다면 이것을 통제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조력자나 조직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안중근 의사를 한 번 떠올려 보신다면 정말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는 분이지만 혼자 하지 않았잖아요. 그럼요. 조직이 있었잖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굉장히 철저하게 주변을 미리 사전 조사를 하고 어디에서 결행할지를 하고 플랜 A, 플랜 B, 플랜 C를 갖다 다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고 한 거예요. 다른 동료들도 준비하고 그럼요. 실패할 때 내가 실패했을 땐 그 다음은 누가 하고 그렇죠. 이게 다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차분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일 때.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처럼 조직이 있고 그 안에서 숙의하고 논의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길 땐 착붙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확신범이라고 친다면 이 사람이 극우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 풀어다운 자기통제력을 가지고 있고 풀어다운 칼솜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해도 동료들이 있었을 가능성 조직이 있었을 가능성 매우 높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자 전체 화면은 보이시죠. 이재명 테러범 경찰 수사 결과는 맹탕이었다. 이런 결론을 내린 민들레이 기사가 탁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한겨레신문이나 이런 데에서도 한겨레신문이나 이런 데에서도 비슷하게 경찰 수사를 의심하는 기사는 썼지만 핵심이 달라요. 민들레는 뭐냐면 경찰이 수사할 때 이자가 지금 행동한 것들과 동선과 이런 것들을 그냥 상식적 차원에서만 보더라도 조력자가 없이 이 일을 하기가 어려우며 그리고 이 정도로 훈련을 할 수 있는 오랜 기간 동안에 그 계획을 혼자서만 했을 리가 어렵고 등등 이런 이유를 들어서 지금 이 수사 결과는 진짜 뭔가를 덮으려고 하는 수사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게 민들레라면 한겨레랑 경향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정도인 거예요. 왜 국민의힘과 또 그 뭡니까 그 유튜버들 이런 얘기들은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재명 악마화가 범인이라고 왜 말 못하냐 이런 식의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경향이나 한겨레가 저도 그런 기사에 대한 인터뷰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저께 그래서 거부했죠. 답장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질문을 하던가요? 현 사태에 여기 있는데요. 증오범죄 이런 거에 대해서 인터뷰하고 싶다는 얘기가 왔었거든요. 제가 기자의 이름은 공개할 수 없는 이야기이 그런데 이재명 대표 피습이라고 표현하면서 피습이라고 하면서 증오정치 분석하는 기사 쓰려고 한다. 그래서 증오가 꼭 나쁜 것도 아닌데 혐오가 뭐냐 이런 거 그리고 대통령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하고요. 증오 그래서 어쨌든 이 얘기를 듣고 저는 너무 한가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런 기사를 쓸 때가 아니지 않느냐 진상이 명확하게 드러나서 그야말로 증오범죄일 경우 그리고 증오범죄는 아니라고 제가 명확하게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 증오범죄는 대상을 특정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건 암살이거든요. 정말 암살에요? 증오범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를 쓰고 싶으니까 인터뷰를 하겠다면 제가 한 마음이 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사건을 어떤 워딩으로 규명하느냐 어떤 워딩으로 부르냐부터가 이 사람들이 한마디로 결론을 어떻게 내려놓고 가는지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테러범 암살미수 사례미수 이렇게 쓰는 데가 이 사건이 철저하게 조직되어 있는 그런 정말 만국적 범죄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만국적 범죄에 대해서 당연히 신상을 공개해야죠. 그럼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런데 이거를 테러범이라고 안 하고 습격 피습 그 다음에 무슨 급습 나는 급습범이라고 하는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급습범 급습범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쉐리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쓰면서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그냥 어떤 감정통제 잘 못하는 노인네가 감정통제 잘하죠. 그 유튜버들 난리 보다가 그냥 욱해서 한 거야. 배우가 어딨어.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민주 진보지정의 유튜버들조차 한번 가서 보세요. 그들의 기조를 혐오가 범인이다. 그렇습니다. 혐오가 어떻게 범인일 수가 있어. 혐오가 증오가 범인이다. 증오가 어떻게 범인일 수가 있어. 증오는 그럼 잡을 수가 없잖아. 아니 그리고 경찰 발표회에 하면 범행 동기를 경찰이 얘기하기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걸 막으려고 했고 이번 총선에서 공천권 행사를 막으려고 했다는 그럼 선거개입이네. 그러다 쳐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한두 명입니까? 그렇죠. 그럼 구구 세력이 다 범인입니까? 그게 어떻게 범행 동기가 됩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윤석열 끌어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살인동기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살인동기는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사했어야죠. 그렇죠. 경찰에서도 프로파일러를 투입한다고 해서 내가 아 이게 뭐 제대로 하겠나 하는 의심을 했더니 프로파일러 투입해서 밝혀낸 게 뭐냐 정신병적 증상은 없다. 징후는 없다. 사이코패스가 아니고 정신적 질환은 없다. 이거 밝혀냈거든요. 그게 무슨 프로파일링입니까? 심리검사지. 검사진 올린 거예요. 심리검사로. 그래서 그거 안 나온 거 프로파일러 투입해서 한 일입니다. 프로파일러 갈 일은 그게 아니고 범인의 심리를 추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보셨겠지만 영화들 이 사람이 어떻게 성장했고 어떤 과정에서 삐뚤어졌고 그래서 어떻게 이걸 추적하는 게 프로파일러 역할이지 심리검사하는 게 역할이 아니에요. 그런데 말로는 프로파일러를 투입한다고 해놓고 이 짓을 한 겁니다. 우리 소장님과 함께 얘기를 하면서 진짜 이 경찰이 얼마나 조작을 하고 있는지를 좀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체적인 증거들로 의혹 제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수준이었냐면 현장을 왜 훼손했느냐. 현장에 지금 가도 그렇게 빡빡 문질러가지고 지웠는데도 얼룩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 정도로 많은 피가 데코 나무에 화학처리가 돼있는 그런 데코에 스며들어가지고 벗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피를 흘렸는데 그 현장을 그렇게 훼손을 해버려가지고 더 다른 그런 어떤 증거들을 거기서 확보하기가 어렵게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선을 파고들어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동선이 나오거든요. 7개월 동안 월세를 밀린 돈이 없는 사람 치고는 사실은 차 두 번 얻어 탄 거 빼놓고는 택시 타고 다니고 지하철 타고 다니고 다 그랬어요. 자금 출처 이런 것도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자금 출처 조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경찰 쪽으로 취재를 해본 게 있는데요. 사이드로 그랬더니 첫째 휴대폰 포렌식이 제가 지난주 주말까지 휴대폰 포렌식이 들어가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부터 해야지 수요일 날 발표를 해야 되는데 휴대폰 포렌식이 그때까지 안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지금 수요일 날 수사 결과 발표하는데 포렌식 자료는 하나도 보여주지 않잖아요. 다 했다고만 얘기하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보통 포렌식 자료 그러면 어떤 게 나오냐. 문자 메시지가 나온다거나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통화 기록들이 나온다든가 없어요. 누구하고 통화를 빈번하게 했는지 그런 거 나와야죠. 없어요. 그 시간대 범행이 저지르렀을 때 그다음에 케잇 모텔 들어갈 때 이럴 때 분명히 전화한 흔적들이 있는지 살펴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전화한 흔적이 없더라라는 얘기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랑 통화한 것밖에 없더라. 뭐 이런 없어요. 얘기가. 난 포렌식 한 걸 숨기거나 안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가 통장. 말씀하신 대로. 경제 활동을 하고 살아야 그 사람이 생존 신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카드 그다음에 통장 공개 안 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돈이 없는 상황에서 지출한 비용이 어디서 충당됐는지 그런 건 조사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건 통장 내용만 까면 다 나오잖아요. 통장으로 안 하고 받았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건 조사해야죠. 갑자기 뭉칫돈이 현금으로 들어왔다든가 통장. 그런 거예요. 그 조사가 기초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그 뭐야 CCTV.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모든 CCTV 건물에 있는 CCTV 이거 터는 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CCTV 분석만 일주일, 일주일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많으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현장에 있는 차들이 있었다면 차들의 블랙박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빨리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그리고 저는 민주당 내에서도 자체적으로 그 조사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민주당 들어와서 민주당원들 접촉했을 거 아닙니까. 그 접촉한 사람들의 증언 이런 게 어떤지 그래서 철저하게 숨기고 위장했다면 1년간 그건 제가 얘기한 데 프로입니다. 안 들켰다면 의심을 사지 않았다면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럼요. 운전 중에 나오거든요. 나오죠. 이상하다는 느낌을 주죠. 아주 전문가일 경우에는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조사를 좀 해야 된다. 누가 접촉했고 누구와 교분이 있었는지 등등 조사할 게 조사할 게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요. 안에서 그렇지 아니 지금 가덕도 S마트에서 이자를 태워서 15분이 넘는 거리에 데려다 주고 그리고 갔다는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카라고 했고 회색 벤츠 자기는 어청 계장이라고 얘기했어요. 조카가 회색 벤츠에 차주고 이 사람이 운전을 했다는 거예요. 어청 계장이 그런데 이 사람들 수사를 30분 했대요. 그리고 심지어 벤츠 차주인 조카는 수사도 안 했답니다. 조사도 아까 증인 있지 않습니까? 전화로 한 17분 번어봤다는데요. 17분 맞아요. 전화로 그러면서 그분 표현이 적극적으로 수사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 맞습니다. 건성건성한 겁니다. 혹시나 공범인이 아니요. 그래 알았어. 이런 수사를 한 거겠죠. 농담 삼아 얘기하자면 지금 친족하도 아니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게 언론을 통해서 이제에서 밝혀진 겁니다. 이거 벌써 발표를 할 일이 아닌데 발표를 했고 덮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수사 들어가기 전부터 경찰이 단독 범행을 한 뉘앙스를 풍겼어요. 너무너무 충격적인 일이 어제 또 깨어있는 대구시민들이라고 하는 유튜브와 몇몇 유튜버를 통해서 밝혀졌는데 이미 사건이 이제 10시 45분에서부터 알려졌잖아요. 오후 3시서부터 이 김진성의 신상이 극우 단톡방에 떴답니다. 그런데 최초 떴던 게 2시 50몇 분쯤 떴는데 그때 이름이 강훈식으로 떴었대요. 강훈식이요? 잘못 얘네들이 이제 누군가가 이걸 정보를 정리해서 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보를 받은 놈이 멍청한 거죠. 그래서 강훈식 지역구인 아산에 김진성 이렇게 떠야 되는데 강훈식이라고 받아져서 잘못 돌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돌아다녔어요. 그럼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때부터 이미 정보를 이걸 역정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역정보를 흘려서 민주당원이고 민주당 내분이다. 혹은 민주당 안에서 벌어진 무슨 비명계가 친명을 공격하는 거다. 저도 사실은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낙연은 비명계가 아니라 사실은 저쪽에는 한 몸이잖아요. 사실은. 그럼요. 그런 식의 어떤 인식들을 우리가 진짜 지지자들은 하고 있는데 일반 중도층은 모르잖아요. 저도 그냥 신문에서 비명계 비명계 친명 친명 이런 얘기만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언론프레이를 그거 단톡방에 던져가지고 진행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국무축은이 테러통제 상황실인가요? 네. 대테러 상황실 대테러 상황실에서 열상 경상 이런 식의 문자를 기자들한테 뿌린 게 확인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건 발생이 지나서 얼마 안 됐어요. 그때예요. 사건 발생하고 나서 1시간 반인가 만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얘네들이 조급하게 움직였을까 하는 의심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자기들하고 무관하다면 물론 장기적으로는 이게 윤석열 정권의 총선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긴급하게 역정보를 흘려서 이 사건을 덮으려고 할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1시간 반만에 왜 이런 식으로 국총리실 하나 기관에서 이런 정보를 흘리면서 적극적으로 역정보를 흘리면서 이 사건을 물타기하거나 덮으려고 했을까 의심이 가죠. 그런 여러 가지가 그것도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김성수TV는 다시 한 번 공개합니다. 전체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57년생이고요. 서울에서 출생했고 지금은 충남 아산 배방에서 배방읍 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영등포 구청에서 세무과 아멘 감사를 했고요. 7급 공무원 은퇴인데 명예퇴직을 했다는 거죠. 명예퇴직이라는 것도 상당히 저는 좀 의심스러워요. 어떤 다른 쪽에서는 또 비리 때문에 강제로 잘렸다는 얘기를 하던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사표를 냈다는 거 아닙니까. 명예퇴직이다 사표되는 게 실제로는 지금 저때 이미 뭔가 정과나 이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동일정가는 없는 걸로 밝혀졌다 그러니까 살해를 하거나 이런 정가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군대를 알고 싶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취재하는 데가 없어서 지금 제가 아는 라인들을 통해서 여쭤보고 있는데 특전사라고 하면 굉장히 의심스러운 의심스러워요. 매우 특전사 쪽이면 7급 공무원 은퇴 후에 강남에서 부동산을 하면서 돈을 좀 벌었어요. 그때 번 돈을 주식을 해서 은퇴자금을 날렸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10년 전에 아산 그 배방으로 이주를 해서 부동산을 운영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의심스러운 게 이 배방 1등 부동산이라고 하는 그 주소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신천지 아산교회가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치 아니면 의심을 살만한 여지도 조사를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당연히 조사해야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퍼날라주시기 바랍니다. 이자가 주식으로 은퇴자금을 날렸는지 신천지에 헌금을 해서 그랬는지 모르잖아요. 수사를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진상조사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꼭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cm 열상 대테러 상황실발 첫 보도는 어디였을까요? 조선일보였어요. 역시 뭐 역시 뭐 뻔하죠. 그렇죠. 대테러 상황실에서 쫙 뿌렸어요. 그런데 조선일보는 이미 기사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짜고 치는 거예요. 그 의심이 들죠. 여러 가지로. 그리고 이거 좀 봐주십시오. 여러분 고발합니다. 루나 1월 7일 날까지도 와 레알 손 부들부들 떨림 가짜 피 터뜨리는 거 보니 맛이 간다 마시가 아니 시발 이게 가능한 일이냐 이것도 대충 마무리 짓고 끝내겠지 이런 명백한 피습 주작 사건까지 벌이는 저 역대급 범죄 집단 실화냐고 경찰 서울대 병원까지 동원해서 대한민국 우롱하는 게 실화냐고 이자가 그 구가 아니에요. 그래요. 똥팔입니다. 이낙연 지지자입니다. 그래요. 진짜 황당하군요. 민주당원이고요. 루나야 민주당적은 정리했니? 딴보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제가 저기요 소장님 제가 수익 창출이 풀렸습니다. 다시 수익 창출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몰라요. 저도 사건 터진 다음에 유화책인가요? 모르겠어요. 사건 터지기 터지자마자 됐네. 진짜 사건 터지자마자 됐어. 이게 어쨌든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냥 다시 재검토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 버튼을 눌렀을 뿐이에요. 풀렸어요. 한 20일 만에 버튼 누른 지 20일 만에 그런데 어쨌든 지금 김현정님 깐보님 성스러운 분노와 선한 분노에 들어오셨습니다. 멤버십으로 그리고 지금 수익 창출된다는 거 여러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 루나라고 하는 똥파리가 이재명 대표를 악마화하는데 트위터에서 그냥 선봉장이었거든요. 지금 저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왜 가렸습니까? 모르죠. 사자네. 사자. 아주 유명합니다. 저 사진으로 트위터에서 계속 활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자들이 민주당원이라고요? 이번에 보셨죠? 김진성이도 위장간첩이었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윤석열을 지지하고 자빠졌지. 그러면 이다견이 나가는 거 당연한 일인 거예요. 당연한 일이잖아요. 잘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윤님 수익창출을 확인하느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확인 너무 좋다. 수익창출 확인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십시오. 한동은 코트벗자 1992가 떡하니 무슨 의미? 판매량 1위 등급 이런 기사를 써갈리고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세계적 지도자로 평가받고 있는 그래서 뉴욕타임스가 대서특필한 이재명 대표의 테러범에 대한 기사는 안 쓰고 얘네들 이런 걸 쓰고 있습니다. 한동은 코트벗자 1992가 떡하니 무슨 의미? 판매량 1위 등급 1992가 부산이 부산의 롯데가 마지막으로 우승한 해라고 그걸 잊고 갔다고 1992 야 1992가 게임 제목이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 그걸 그렇게 빨아주는 니들은 뭐니 도대체 1992 한동은이가 대구 가면 웃기고 자빠졌네 정말 이러고 지금 윤석열은 재건축 규제 막 풀고 있어요. 민생으로 위장한 역대급 관건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저거 탄핵 탄핵 사유죠. 당연히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 한마디 잘못해서 탄핵으로 힘내라 그랬던가 좋은 결과 있길 바랬다 그랬던가 그걸로 선거개입이라고 탄핵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대놓고 탄핵감인데요. 지금 거의 2승만 코스프레하고 있어요. 막걸리하고 고무신 뿌리는 거랑 뭐가 다릅니다. 그러게 하는 거예요. 지금 돈 있는 사람들이 어려우면 서민들이 어려워진대요. 그래서 다주택자들의 규제를 다 풀었어요. 지금 집값 떨어지는 거 잡으려고 아주 안간히 오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다 진짜 대한민국 망합니다. 대한민국 망하게 된다면 누구 탓을 할 거예요? 영님 너무 감사합니다. 동포여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김의기 열사의 동문 김성호 쌤을 존경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대학 들어가서 김의기 열사를 알았고 그리고 4월만 되면 김의기 열사를 추도하면서 여태껏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5.18을 서울에 가장 먼저 알린 사람이 김의기라고 하는 당시 학생이었습니다. 서강대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동포여 지금 뭘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유인물을 써서 본인이 들어가 있던 교회에서 유인물을 뿌리고 그리고 경찰들이 들이닥치니까 경찰이 밀었다는 의문사로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서 어쨌든 투신해서 죽었습니다. 김의기 열사 같은 분들이 바로 세운 그런 나라인데 지금 사법시험 구수하면서 평생 기득권에 빌붙어서 빨대 빨아서 범죄절리면서 살던 놈이 나라를 아주 망치고 있습니다. 땡초맘님 거룩한 분노에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관건 선거 중에 이런 거 있죠. 법원, 문정부에 향한 표적감사, 정치주사, 입단제동. 이것도 역시 아시다시피 여러분 선거를 위한 겁니다. 도대체 이놈의 언론은 마치 특검이 선거용 입법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용부호를 따서 쓰는 것도 역시 똑같잖아요. 그런 효과를 갖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런 표적감사, 정치수다, 총선을 위해서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면 나라를 팔아먹어도 된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죠. 맞아요. 그런데 그거 다 지금 법원에서 기각되고 제동받고 이러고 있습니다. 심지어 총선에 써먹으려고 이재명을 갖다가 빨리빨리 재판하라고 압박했던 그래서 재판장의 부장판사가 사표를 던졌어요. 내가 동네북도 아니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러면서 증인만 50명인데 어떻게 더 수사를 갖다 빨리 하라는 거냐 이러면서 사표를 던졌습니다. 지금 나라가 엉망진창입니다. 여러분 네. 이번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 시도가 정말 눈에 띌 정도로 보이는데 그래도 용기 있게 이 사건을 파헤치려고 하는 분들이 있고 민주당에서도 보니까 대책위에서 그대로 좌시하지 않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시간에도 한 번 같이 얘기 나눴던 것처럼 진상조사위를 만들든 특검을 하든 국정조사를 하든 파워 들어야 된다. 이 사건은. 그래서 정말 의욕이 하나도 없이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뭐 결론이 어떻게 나든 간에 이게 한국의 역사나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잘 정리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에서 공범워서 단독 범행이어어로 밝혀지던 아니면 진짜 뿌리가 나오던 둘 다 대한민국에 보탬이 되지 대한민국이 정체되거나 퇴보하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이런 테러 세력들이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발본세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초록 아가풀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송규성님도 위대한 분에 들어오셨습니다. 저희 김성수TV 오늘 쌍기임시대 시즌3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오늘 지금 우리 PD님이 열심히 달려와서 오후 2시부터 지금 심각한 그런 또 민생 파괴 현장을 고발하는 그런 발로 뛰는 그런 뉴스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2시에 진행되는 남양주의 이 사건 보고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따가 7시에는 좌충우돌 특별판 오늘 진행합니다. 좌충우돌 특별판에 변희재 씨가 오랜만에 나와서 지금 또 끔찍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 신당들의 내다바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